디저트 무슨 도넛이나 맛탕이나 이런 거 주나?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저도... 야, 그것까지 갖고 왔어? 네. 다른 분 다루고 계십니까? 나 왜 이렇게 안쓰럽지? 제가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... 진짜? 동네에 건담 형이...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잘 있어, 언니? 사람들이 되게... 내가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...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안 먹는다. 마카롱이네. 주문이 있는 마카롱 다 꺼내. 아, 진짜 한 번 더 느끼게? 몇 개야, 몇 개야. 어우... 몇 개야, 그런가? 6개! 몇 개 먹는 거야, 지금? 여덟 개요. 여덟 개요. 이러면 안 되는데.